좀 하나 더 가볼까요? 이제 R&D 계획에 한번 써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R&D 계획은 제가 R&D를 이렇게 자문하고 공부도 해봐서 보니까 R&D는 이렇게 네 분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만 R&D 과제의 특성상 부분품이 있더라고요. 재료, 에너지도 있고 또 소재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걸 묻혀가지고 만든 부품들, 모듈 이런 것들이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요. 이런 과제도 많이 벌어집니다. 그 다음에 완성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제품, 가공품, 농수산묵, 또 장비, 설비,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거죠. 완제품의 콘텐츠 이런 것들이 완제품에 대한 영역으로 볼 수 있겠고 또는 서비스랑 조금 전에, 서비스 바로 일어나기 전에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. 기술, 공법, 기법, 시스템. 시스템에는 공정과 플랫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망, 네트워크, 표준화 이런 것에 대한 과제도 엄청 벌어집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, 통신, 방송,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많고요. 금융, 관리, 교육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응용 서비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제의 특성상을 볼 땐 부품, 안성부가 솔루션과 서비스로 제가 나누어 봤고요. 물론 다르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차별화 요소를 보면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매트릭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. 차별화 요소를 보면 아까 본원적 경쟁 전략에서 마이크 포토시가 얘기한 것이 이런 한, 둘, 네, 여섯, 일곱 가지 정도 벌어집니다. 새로운 기술, 독특한 기능, 탁월한 기술 및 노하우, 들어준 성능, 탁월한 서비스, 뛰어난 품질, 적게 적절한 정보 제공. 이러한 것들이 차별화 요소죠.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 차별화 요소를 찾기에 이 영역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매치를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차별화 요소 중에는 이렇게 7가지 요소가 있고 우리가 R&D 과제 중에는 부분부터 서비스까지의 내 영역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추진하고 있는 과제 속성이 어디에 있는지 속해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과제 속성별 체크 포인트를 참조해서 차별 요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의 차별성을 정리하고 강조하는 그런 도표를 우리가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엑셀을 제가 만들어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쓰기 좋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. 제 강의에 매주 화요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선물 하나씩 드릴 거예요. 지난번 제가 BJ 뭉치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시간에 오시면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제가 엑셀을 또는 재미있는 선물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. 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은 이 엑셀 선물이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화 요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아까 네 개 부분에 있어서의 요소들을 여기를 누르면 단추가 뜹니다. 단추를 눌러보면 재료부터 해가지고 서비스까지 부분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두 요소를 매트릭스 만들어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드렸어요. 그래서 요즘 바쁜 시간에 이것저것 다 읽어보실 수는 없으니까 이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사업화 계획서를 만드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거 선물로 드릴 거고요. 엑셀을 그래서 다시 돌아가보면 엑셀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부분 부분은 넘어가고 완성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차별화 요소 폴 체크에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. 완성품에는 기존에 없던 제품인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기능, 디자인, 가격, 서비스, 가치 인식 이게 소비자 가치를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독특한 기능인가 그러니까 기능이 새로 탑재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지 않는 기능이 아니면 큰 의미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한 게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. 그래서 상업성장 기술 과제 보시면 그 안에도 성능을 수치로 측정하는 게 나와요. 그래서 거기에는 바우처를 써가지고선 20%까지는 성능 측정하는 레커맨드된 그러한 기관들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기술이 다른 경쟁선을 모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입장벽을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. 서비스도 굉장히 차별의 포인트다. 애프터 서비스, 네트워크 그리고 경쟁사랑 차별된 서비스는 뭐냐 이런 게 있고 튀어나온 품질 품질 중에는 또 어떤 것들 그러니까 경고하고 듀레이션 업계 표준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SCM 오더부터 딜리버리 서비스까지의 차별화가 의선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체크 요소 포인트 체크 요소들을 살펴보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에 칸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술 개발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하고 좋다 그럴 때는 그 점을 아까 보여드린 그런 리스트가 업을 하셔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. 이렇게 강조를 서비스 같은 게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.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서비스 하나만 더 볼게요. 서비스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서비스는 실제 탁월한 기술 노하우 부분에서의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 실행이 가능한 건가 그리고 기기 보유한 기기와 호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경쟁사에 뭐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강조하시면 좀 더 좋은 그러한 자료들을 만드실 수 있겠고 또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.